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그녀부터 공연을 시작할건데 이분은 보온하게 말없는 공연을 할께요 그냥 그래서 좀 쉴 수 없이 달려갈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즐겁게 보시고 자유롭게 호흡하고 싶으신데 호흡 흘리시고 그렇게 그냥 구경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친구를 할 수 없는 성공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영상 많이 많이 올려서 저희 이름이 뭔지 널리 널리 홍보 대신 좀 부탁 드릴게요. 플리즈! 네 그럼 공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제 시작. 세컬 바바스. 아이템이. 오우 진짜 많다. 왜냐면 마이크, 마이크로폰들에 안하는거니까 그래서 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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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안하는거니까 이제 마이크가 안하는거니까 그냥 퍼포먼지 안하는거니까 아, 그래? 바로 저렴해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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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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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